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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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많이 아프죠? 네. 살고 싶지 않죠? 조용히 눈 감았으면 좋겠죠? 맞아요. 누가 나한테 조용히 밥에다가 고통없이 약 타서 줬으면 좋겠죠? 네. 안 일어나고 싶죠? 네. 아유, 미치겠네. 오늘 큰일 났네. 가슴 속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예요. 늘 엄마를 그리면서 살았어요. 늘. 근데 왜 엄마 말씀을 안 드셨어요? 왜 엄마한테 상처를 주셨어요? 제가요? 네. 어떤 상처죠? 딸이 못 사는 거 보면은 엄마는 상처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만은 엄마가 뒤에서 통곡하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잠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내가 고생한 인생을 내 딸들한테 물러주기가 싫었대요. 엄마가. 네. 아버지한테 참 엄마가 힘든 인생을 사셨나봐. 네.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내 딸이 그렇게끔 산다고 그러네. 그렇지? 네. 근데 너네 아버지는 사람 같고 사람을 갖고 엄마가 평상시에도 언니처럼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러셔요. 엄마도. 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내 자식들을 당신이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사셨대. 네. 그래서 내 자식들은 네. 개론해서 행복하게 살 줄 엄마가 바랬대요. 그렇겠죠. 네.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대요. 근데 내가 믿은 딸 언니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은 내 딸이 제일 힘들게 산대. 네. 그래요? 네. 한번 물어봐. 엄마가 언니 집에 놀러 왔을 때 있었어요. 네. 놀러 왔을 때 있었는데 사희한테 엄마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대요. 어떤 걸. 네. 응. 언니 엄마가 놀러 왔을 때 네. 사희가 그닥 사희가 엄마를 반기지를 않았대요. 좋아하지를 않았다고. 네. 응. 그리고 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엄마가 보고 가실대요. 보고 가셔서 지금 엄마 영혼이 나한테 말해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첫 아이 낳고 네. 너가 도망 왔으면 좋겠다. 너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다. 엄마가요. 엄마 애. 응. 근데 언니는 엄마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다고 그러셔. 응. 응.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딸이 건강한 내 딸이 홀병이 들었어. 병신이 됐노라. 그런 것도 힘들라. 거지도 못하는구나. 먹지도 못하는구나. 네. 응. 자는 것도 잘 못 자는구나. 네. 어떻게 잠자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고 사냐. 응. 힘든 것을 어디다 말하고 사냐. 누구한테 말하고 사냐. 제가 엄마가 저한테 문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네. 한번 물어봐. 네. 신랑이 언니를 보며 그 의심병 의체증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의체증에 언니 전화 1초만 늦게 받고 2초만 늦게 받더라도 네. 집에 달려와서 일하다 말고 집에 달려와서 언니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언니 신랑이야. 네. 응. 언니 머리채 잡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 누구 만났냐. 개구라면서 액세스 찾아가면서 너 뒤져라 하면서 머리를 잡고 벽에다가 부딪치고 팔로다가 막 발붙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삼고 살았냐고 엄마의 마음 엄마가 잠시 내 몸을 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 눈에 너도 아까운 내 아깝지 않은 내 딸 내 딸이 이렇게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엄마가 지금 그러시죠. 갈 데가 없냐. 지금 그러시죠. 너 갈 데가 그렇게 없었냐. 응. 차라리 응. 나머지 심어사라도 가가지고 오지 말지. 네 애들 그렇게 귀하드냐. 너 애들 귀해서 애들 보러 온 거냐.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귀었냐고. 엄마가 물어봐. 네. 갈 데도 없었고 자식 때문에 갔어요. 아융 이러다가 내 딸 진은 살리 새끼도 아니래요. 응. 살리 새끼도 아닌데 지는 아픈거 없이 언니 때려놓고 그 다음날 싹싹 미안하다고 빈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빈대요. 긴급한 대답하세요. 잘못했다고 또 빌고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잘못했다고 또 빌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인생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살았다고 그러셔요. 근데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진 않아요. 그 성격이. 아니요. 마음속에서 그랬다고. 도망갈까봐. 네. 마음속에서 이렇게 언니 눈치 살펴보면서. 눈치는 보죠. 그게 그거예요. 그 성격이 그나마 잘못했다고 그게 빈 거예요. 그래놓고 또 잘해준다고 또 말로 그랬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그렇고. 그 다음날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언니가 이 인생이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인생이야 사실. 한 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항상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자식들이라도 잘 안아서. 자식들이라도 당당하게. 내 아버지. 나 같으면 밀어버릴 것 같아. 나 같았으면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무릎만 못 도와줬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걸 지금 봤더라면. 나 같으면 밀어버렸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런데. 더 그래. 아버지보다. 맞아. 자식 하나가. 네.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해. 응. 엄마를 엄마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불쌍해. 네. 내 엄마 맡은 게. 그 아이도 하나의 상처가 돼서.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 맞아. 무시한 것 같아. 차라리처럼 병신새끼하고 왜 사냐. 이혼하라고 할 때 이혼하지. 맞아. 그게 너무 그 아이한테. 큰 상처라도 해버려서. 네. 이 아이는 아이들어. 지 인생 못 살았어. 그쵸? 네. 지 아이는. 그 아이는. 엄마한테 엄망을 해. 엄마가 도망가서 우리 데리고 나갔더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응. 그러면서 엄망하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이한테 기주고 있고. 신랑한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의식 없는. 그 신랑. 한 번 정도로 또. 지정신 차리면. 내가 왜 때렸나. 그리고 있고. 응. 그래서. 내 신랑이. 언니를 놔줄까. 안 놔줘요. 알고 있죠. 네. 절대로 못 놔줘요. 이 사람은요. 스토커요. 깡패예요. 아주. 남들한테는 잘하지만. 네. 남들한테는 천하의 효인처럼 행동해요. 어. 정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라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좋은 사람이. 당신이 말을 잘못했겠지. 그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사람이 당신 신랑입니다. 네. 비급해요. 개새끼. 개잠놈의 새끼. 이런 새끼가 비급하지 않으면. 어떤 새끼가 비급할 건데.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그것도. 신랑이라고 믿고 살아. 언니도 바보 같아. 맞아요. 멍청. 맞아요. 바보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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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아무 집이라도 노꾸하고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고 좀 그려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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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맞고 살았어? 어? 어?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돈이나 많이 몰다 주고. 그런 행사했으면. 상관없어. 돈 얼마 죽거름한지 주고. 개같이 기라면 기아되고. 응? 내가 틀렸나요? 네. 맞아요. 나는 고생해서 돈 몰아오는데. 너는 집 구성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구나. 응? 아픈 사람 앞에서. 약 한 번 못 사들 망정.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해. 맞아요.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인간이 할 줄이야. 이게. 그러고 살았어요. 잠도요. 원하지 않는 잠잤어요. 강제적으로. 네 맞아요. 옷 벗겨놓고. 정말로 지옥이었어요. 네. 이게. 이게. 언니 몸이 나한테 말해요. 정말. 진짜 지옥은. 그게 죄를 지옥이었다고. 때려놓고. 신나게 때리고 신나게 밟아놓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인간 개쓰러기지. 어? 딸년도 똑같은 년이야. 오늘 딸년데로 전 보러 오지 그랬어. 어? 딸년데로. 딸년데로. 딸년데로 안 데리고 왔어. 어?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면 뭐 할 건데. 인성이 안 되었냐니. 직장 다서 돈 벌으면 뭐 할 건데. 어? 인성부터. 인성부터. 인성부터 되라 그래. 어? 아무리 지옥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도. 지옥이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보고 배운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도 지옥이 지켰어야지. 그리고 지나도 지금이라도 지옥이. 어미. 안 만져줘야지. 보듬아 줘야지. 어? 어? 그러니까요. 조선가서. 훗날 조선가면. 언니. 간 앞에서 운대. 어? 이 인간들은. 언니 간 앞에서 운 인간도 아니야. 내 말 틀려? 응. 머리가 너무 아파. 네 맞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을 하면 골이 흔들려. 심장이 너무 뛰어. 어떻게 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남편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숨고 싶어.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신랑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 고비나. 공포스러워. 난 또 뭘로 날 때릴까? 난 뭘로 뒤집져볼까? 밥 먹다가 밥상 엎어. 뭘로 또 밥상 엎어버릴까? 응? 겁난다고. 네 맞아요.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 나오라고 하고 싶어 내가 집만 크면은 내가 언니 데리고 있고 싶어 내가 언니 줄 방만 있으면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고 싶어 바깥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언니는 시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시장 갔다가 또 무슨 봉병을 당하려고 밖에 갔다가 오른돔하고 눈 마주쳐서 높아 지금 웃고 있냐 언니는 웃지도 못해야 돼 네 맞아요 내가 이거 답을 어떻게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언니가 못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나오란들 내가 나오란들 하랍 젊은이들이 아야 나와라 그래야 너가 살 것 같아 하는데도 언니가 언니는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 건데 응?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숨 쉴 공간은 지금 뭐라 그래야지 당신 아버지도 응? 당신들한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답니다 당신 아버지도 네 맞아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들한테 엄마 때려보지는 않았대요 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밖에 가서 돈 관리를 못해서 너네 엄마 속을 새기 본 적은 있다마는 너네 엄마 내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응? 아버지가 내 딸 어떻게 하면 좋니? 내 엄마가 내 딸 어떻게 하면 좋니? 네 술 엄청 많이 먹고 죽었지?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네 근데 지금 나한테 망자로 들어와 그러면 올해 못산다는 뜻이야 길어봤자 일로 못살아 길어봤자 5개월 못살 거야 진짜로 네 소주병으로 달고 살지 네 그 망자야 물론 그 앞전부터 그랬지만은 근데 아니 시아버지라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 동생인 것 같아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셔 술 먹고 그때 우리가 시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시아버지 잘 알거든 그 망자가 원래 신랑이 술 안 먹는 분인데 언니 떼일 때는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심해요 눈이 확 돌아버려요 뱀린이 돼버리고 이빨을 카악 지면서 언니가 정말 입깍 물고 소리 그 언니 울음소리에 언니가 아파다는 소리에 희열을 일으킨 사람이 언니 신랑이에요 같이 싸우세요 맞지 마시고 그냥 같이 밀어버리세요 왜 당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딸이 말렸어요 개 같은 년 그리고 나는 등치도 지금 저보다 더 커요 키도 크고 거의 17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자기 아버지한테 나는 그래요 아니요 정말 비겁한 일이 뭔 줄 알아요 한 번씩 제 직장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알죠 지네 아버지한테 그나마 조금 용돈 나오니까 지네 아버지 펜을 들어서 그 종이 짝 같은 돈이 뭐라고 지네 엄마 그렇게 개밥살 나면서 미안해 이런 말해서 무녀는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만 천불받을 련 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어? 소원합니까? 자기씨 여기서 그래도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지금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도 아니요 이혼 안 했어요 근데 이혼 안 한 거나 바찬가지예요 이혼 안 했다고요 어? 지가 좋아서 그냥 이혼 한 것처럼 해놨지 똑같이 언니 옆에 붙어있으면서 맞아요 똑같이 따른데 이게 무슨 이혼이냐고 어? 이혼을 따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연락 계속 전화하고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혼 안 했다고요 종이라고요 종이니까 서리삼을 하면 이혼이지 마음 쪽이랑 이런 관계를 아까 안 했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이 그거를 이렇게 더 억압스러워요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내가 말한 뜻 무슨 말인지 알죠? 이혼 안 했다고요 종이조각엔 아무 의무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아무 저게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그러니깐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 나 죽을 때까지 안 끝나 맞아요 너 죽을 때까지 안 끝나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지금 무당 생활 16년 만에 네 저 모모에서 이거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응? 처음 봤을 때 네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넋스러워 줄 때 그냥 넋스러워 주지 그냥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응? 그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엄마가 모르는데 딸년하고 연락하면 딸년이 또 도와줄 거야 지 애비 응? 그러나 엄마 잘못이라고 그랬지 딸이 이혼해자고 했을 때 진작에 이혼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딸년도 불쌍한 년이라고 그렇죠 언니 잘못이라고 그것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에 딸도 머리가 돌아서 엄마한테 화살을 다 돌려버리는 거야 네 맞아요 지 인생 네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 내가 언니한테 원래 언니 혼자 살았다면 언니 사주가 네 언니 혼자 살았다면 밥 먹고 살 사주야 아 그러나 신랑 잘 못 만나서 언니 인생 조진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알아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있죠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신랑 잘 만나서 여자 팔자 두름박 팔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언니는 반대로 됐습니다 맞아요 두름박 팔자가 아니라 언니는 깨진 바가지 팔자가 돼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하고시 해 줄 수 있는 말은 신랑한테 완전히 벗으려면 신랑 근처에서 살지 말라는 거 네 멀리 멀리 도망가라는 거 네 네 그냥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그냥 그게 맛 들리지 말라는 거 네 가시라는 거 멀리 멀리 가시라는 거 네 오늘 이 먹자 받은 게 당신 엄마 당신 할머니 당신 아버지 말씀들이야 오늘 이게 네 알아듣겠지? 네 됐죠? 네 끝낼게요 예 여름 계속